알라마 5,6 알라마 랑 랑이 우리 다행히 우리 다행히 우리 다행히 우리 다행히 아아! 뭐고!! 어! strength is 몸이 야, 이거 몸이 결난다 아, 방금 이거는 이 노래가 좀 중독적이어서 이 노래가 정말 독특해 이 노래가 너무 좋아 이 노래가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기회되면 더 멋있는 챌린지를 여러분께 배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챌린지를 보여드릴께요 네 그럼 다음 곡을 또 보여드려야겠죠 그럼 다음 곡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잘하는 장르들과 컨셉들이 많은데 there's a lot of genres that you guys are very familiar with 이런 모습도 담임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아서 저희가 어떻게 컴백을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 항상 어떤 컨셉을 해야 할지 우리의 새로운 side of us to how to move 다음 곡 한번 가볼까요 그럼 다음 곡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K ARE YOU READY? YES NEGROUND 그럼 다음 곡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루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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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